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일요일 방송인데 일요일은 보고서 정리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소개할 거 있으면 한두 개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NH에서 여전히 좋게 보더라고요 이게 화요일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대로 제대로 맞았죠 이번에 잘 갔고 반도체 녹은차 염승환 이사는 되게 좋게 보시던데 아무튼 반도체는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은 삼성물산 되게 저희 당사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내용에 좀 보고서를 적어줬고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거 오늘 제가 소개 한번 좀 자세히 해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보니까 이거 좀 공부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오리온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경구용 치료제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였죠 이니시스도 어쨌든 실적 좋다고 했고 DLNC 여전히 목표주가 21만원 유지했고 하나솔루션도 내년 기대하면 되게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솔루스 첨삼술이 이번 주에 날라갔죠 여전히 정원석 연구원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고 방산 4인 4색 기리용 나세요 LIGNX1, HANA 시스템, HANA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기체불품, 한국항공우주 다 매력이 있어요 특히 항공우주는 리오프닝 수해주고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HANA 시스템은 위성 LIGNX1은 내수방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난 연구원이 PBR 10배는 금융위기의 급락장에서도 바닥이다 그래서 좀 많이 빠졌는데 중국이 지준율 인하할 때가 좀 좋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10월 6일날 자료입니다 10월 6일날 이제 나왔던 자료고요 여기에 지방은행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자료고 LG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좀 안 좋긴 하지만 OLED 한번 기대를 해보자 지금은 절대 바닥이 맞아요 절대적으로 너무 과할 정도로 싼 것 맞습니다 삼성이자 95,000원 유지해줬고 아비코전자는 한번 제가 밸류 계산 해드렸죠 9,000원대에 살 이유는 없어요 사실 여기 보면 16,800원 아 이게 적정 주가가 예전 1.800까지 가는 그죠 1.800면 최대 최대 16,800원이고 7,500원 정도 여기가 최 바닥 바닥은 여기에요 금오소기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진짜 써요 코리아 서키트도 여기 거의 여기까지 왔었죠 12,000원 제2콘텐트들이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고 여기 영웅무역이 이날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베트남 공장 이제 라든가 락다운이 좀 풀려서 미국의 의류 제구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말씀 한번 드렸고 실제 영웅무역이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제2콘텐트리가 요새 되게 분위기 괜찮아요 JTBC 관련해 가지고 뭐 드라마 계속 좀 잘 나가니까 대단하죠 이 폭락했다가 다 뚫고 가는 거 보세요 엄청난 힘입니다 이론이 주시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 10월 7일날은 이제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20까지 악재가 일부 해소 중이고 천연가스가 급나가면서 그날 이제 주가 급등했죠 목요일날 그 다음에 부채한도도 상향했고 그리고 완전화 해소는 아니라 자동차 부품 달라졌다 자동차 부품이 튀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에요 공급병무 변상 해소될 수 있다 마이크로 디지털이 요기 내용이 요겁니다 공포를 이겨내자 지금은 단기간에 낙폭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요게 엔터주 좀 보수적으로 본 리포트죠 기억나시죠 실제 금요일날 다음날 주가가 좀 급나게 있어요 컨텐츠를 보자는 내용입니다 좀 비싸졌다 요 내용이에요 엔터가 그 다음에 XR기계 VR기계 같은 건데 MCNX 삼성전기 LG노텍 ITM 반도체 솔루엠 이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 OCI는 목표주가 올렸는데 주가는 폭락 아무튼 12만원 13만원대 굉장히 매력적인 13만원 이하면 매력적이에요 좀 16만원 이상에서는 좀 줄이는 게 맞고 PSK 일단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년 보고면 굉장히 좋다 내년에 좋아진다 실적은 기대하면 안 돼요 고려야에는 52만원 정도면 좀 당분간 정체되어 있다 근데 2차전지 소재사업이 붙으면 60만원도 갈 수 있는 거고 금요일날은 좋았던 거 같더라고요 근데 주당 순자산 가치는 42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롯데정밀화학도 목표주가 올렸지만 지금은 살 구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MCNX ITM 반도체 솔루엠 아까 그 내용들이고 45,700원 4만원 이 레벨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있다 아래쪽으로 그런 내용이고 현대중공업주주도 너무 싸요 지금 최소 가치가 7만원 배당 수행율이 5.7% 5.7% 700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싼 거고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줄이니 여러분 요즘 주식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 란에 메이크 잇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계산을 해 보니까 아예 배터리 가치는 없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 보고서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했던 거는 바로 전이니까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가 많이 올랐고 CJ E&M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올렸고 16만원대는 바닥으로 봐야 돼요 지금 17만원 좀 안 되잖아요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계속 가져가세요 19만원 20만원까지도 한번 터치 요금만 잘 되면 유료 가입자만 늘어난다면 딥잉 이노션 여전히 매력 있습니다 BH도 지금은 오히려 비중 늘릴 자리고 제노콘은 위성 쪽인데 좀 실적은 체크해 봐야 될 거 같고요 SOL도 좋지만 뭐 이노베이션 GS 현대 중국 지주 다 정의주 모두 괜찮다 그리고 PCB 업체들 여전히 좋게 보자 실적 좋다 백화점은 좋다 현대백화점 진짜 싼 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8만원 초반은 이렇게 보시고 테이펙스는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계산해 드렸죠 OCI도 한번 더 목표주가 올렸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KB 월간 전략인데 제가 그냥 한번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빠르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월간 전략은 이제 가을에 소외된 것들을 좀 보자 돌아보자는 얘기고 코스피가 9개월째 기간 조정인데 경기 둔화와 연중 긴축 시기에 반복된 거예요 이게 항상 반복이 돼요 여름에 항상 이랬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커질수록 밸류 매력 높아지고 2900은 사전 얘기에요 PR 10배 고점 대비 10% 조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동성 랠리가 항상 있었어요 위기 후에 1년 많이 설명드렸죠 지금이 이 구간이에요 긴축 조정 이게 끝나면 1년 동안 랠리가 나와요 타그레스요 86 94 99 2004 근데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냐면 경기 사이클이 고점을 찍을 때는 지표가 제일 좋을 때에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연주는 그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좋으니까 긴축하자 이래 버려요 근데 증시는 이미 빠져요 왜냐 사이클이 꺾이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꺾이는 사이클로 보고 있어요 그걸 반영해서 지금 미리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빠질 때 2700까지 빠질 수도 있대요 증시가 17% 정도 빠진 적이 있대요 여기가 2700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이니까 여기서도 거기까지 안 빠질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기관 조정이라 2900이 바닥이 맞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큰데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황달 리스크는 크지 않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덴마크랑 미국은 2008년도에 망했잖아요 한번 모기지 채권 때문에 그때 미국의 가계부채가 더 적었어요 덴마크보다 덴마크보다 적었는데 근데 왜 미국이 망했냐 그 당시 덴마크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덴마크는 담보가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부채가 있었어도 확실히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모기지 채권은요 서브프라임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망해버린 거죠 헝다는 왜 그래서 리스크가 크지 않냐면 부동산이란 담보가 있기 때문에 파생도 없고 그리고 헝다 채권자들은 대부분 중국은행이에요 일본은 그리스보다 정부 부채가 많거든요 일본이 근데 그리스는 망해갈뻔했는데 일본은 안 망하죠 일본이 부채가 훨씬 많아요 채권 국채 일본의 채권자는 일본 국민이에요 대부분 일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주죠 근데 그리스는 유럽연합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거는 자식관계가 아니에요 부자관계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야 빨리 돈 내놔 못 기다려 그래서 그리스는 망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부채가 더 많았는데 일본은 아버지가 기다려준 거고 그리스는 남이니까 헝다그룹도요 비슷하대요 중국 정부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은행이니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알았죠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인플레 자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공급 부족 제가 졸면서 썼나 봅니다 이거 공급 부족 노동력이 지금 부족하대요 노동력만 풀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기대인플레가 앞으로 인플레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인데 이게 오를 때는 좋대요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지금은 실질금리가 올라간대요 물가상승률 제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가를 어떻게 보면 실질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인플레가 오르고 실질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완전 정반대래요 그러니까 증시가 막 두둑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일시적이니까 안정화 택가다 그리고 반등의 트리거는 통화재정정책이다 그다음에 공급병목 이거 완화되는 게 좀 보였죠 말레이시아 공장 이번 주에 자동차 기억나시죠 반등한 거 통화재정정책은 중국이 풀어줘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된대요 퍼 퍼가 높아지려면 유동성이 늘어야 되는데 중국이 돈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유동성을 안 풀잖아요 물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면 긴축해야 되거든요 물가가 진정되면 유동성을 풀 수 있어요 경기가 미축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풀려야 됩니다 그 조짐이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병목 현상도 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금리 상승은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막 금리 올릴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데 이미 반영을 했고 유동성 밸류를 올려주면 돼요 돈을 이제 다시 한번 푸는 그런 게 나와주면 코스피는 또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를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할 거래요 현금이 워낙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사업 추진 중이에요 이게 큰 기업들 포스코 현대제철 수소 친환경 투자 많이 드려요 SK 대체식품 도중 롯데케미칸 바이오 플라스틱 LED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이마트 쌍룡 한번 읽어보세요 DLNC도 수소 요거 하고 있고 많이 보여드렸죠 하나그룹 요런 기업들이 요런 신사업 뉴스를 통해서 KB증권이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사업으로 추진 중이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돈이 많아요 코로나 때 돈 벌어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2900은 거의 바닥은 맞는데 9월 10월까지가 좀 고비고 고비 넘기고 물가 안정되고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나오면 굉장히 연말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신안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제목이 요런 보고서에요 여기 제목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안에서 전력 반도체 전기차 타고 전력전주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좋더라구요 제가 요거는 말로 좀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빨리 퇴근해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전력 반도체라는 건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의 변환, 변압, 분배를 제어하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실리콘을 썼어요 실리콘 실리콘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 만드는 실리콘 있죠 그걸 썼어요 이제는 질화갈륨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걸 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밸류체인인데 여기 실리콘 카바이드로 원래는 실리콘을 썼어요 질화갈륨 이게 고전압에 강하고 고주파에 강하고 5G에는 이게 쓰여요 그리고 SK가 이걸 주도합니다 SK실트론이 이걸 해요 이 비즈니스로 합니다 전세계 원래 전세계의 주요 전력 반도체 회사는 전세계에 주로 4개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바뀌어요 왜냐면 기존의 전력 반도체는 가전제품 이런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잘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실리콘은 왜냐면 고전압, 고주파, 고열 굉장히 치약해요 근데 지금 전방 산업이 바뀌잖아요 자동차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거 전기 저장할 때 이런 것들 통신장비 환경이 되게 열악한 데 설치가 돼요 이런 거 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재를 써야 되는데 저 SIC가 이제 그 고전압에 강화돼요 고전압 쪽에 강화하고 고주파 그래서 얘는 통신장비 쪽에 쓰이는 거 두 개로 나눠요 그걸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SK그룹이 주도를 해요 이거를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SK 비상장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이거 있죠 SIC 웨이퍼를 만들어서 예스 파워 테크닉스 SK가 지분 인수한 기업입니다 알사는 어디냐면 RFHIC 기억나시죠? 이 두 개 여기로 공급을 하면 알사랑 SK랑 조인트 벤처를 내년에 맺을 거래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위로 쏴주는 거예요 얘가 공급을 하고 웨이퍼를 얘네가 전력 반도체는 얘네가 만들어요 RFHI CES 파워 테크닉스 SK가 지분 투자했고 조인트 벤처로 할 거고 SK랑 그리고 충전기 태양광 저장하는 ESS 가전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도예요 이 시장이 이제 엄청 커진다고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이게 SIC가 전기차에 들어가야 주로 충전기 있죠 고속 충전기도 들어가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압도 낮춰주고 쓸 수 있게 만들어져요 직류 전압 전류를 교류로 바꿔요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런 전기차 급속 충전할 때는 저 SIC나 G라갈륨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래서 주목을 하자는 얘기 같아요 전력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 용도가 되게 많아요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밸류체인이 이렇게 되게 보면 전력 반도체 젤류체인이 되게 넓어요 크리가 정말 유명합니다 이 회사가 웨이퍼 세계 1등이고요 이 전력 반도체 완제품 전력 반도체 세계 1등은 또 얘들아고요 독일의 인피니어 여기 RF도 있죠 예스랑 고객세가 이런데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거죠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전력 반도체가 있어야 전압도 컨트롤 해주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기존에 실리콘 방식이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전방 산업이 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가전같이 뭐 집에서 놓고 환경이 뭐 좋은 그런거면 그냥 실리콘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친환경 시장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차 급속 충전 이럴 때 반드시 또 5G 통신 장비 이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랑 아니면 지라 관련 이게 필요하고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부피도 작아요 기존 실리콘보다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SK가 또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대로 SK 실트론이 웨이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예전에 미국 듀폰 업체 하나 인수해가지고 전력 반도체 사업을 엄청 키워요 SK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있어요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좋게 작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스파어 테크닉스 지분투자도 했고 요게 요 그림이에요 SK 실트론과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게 내년에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SK 실트론이 웨이퍼를 이게 자회사니까 SK에 공급하고 RFHRC입니다 여기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웨이퍼 조달 저학부에서 여기서 같이 협업하고 요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음 아무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SK그룹의 협력체인으로는 EST랑 기업만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기업만 마지막으로 기업명만 좀 적어드려면 EST RFHRC RFMutorials도 있어요 여기 소재납품 요게 이제 SK Value Chain이고 그 다음에 SIC 공급서가 있대요 직접 SIC 자체적으로 지금 SK랑 상관없이 여기가 어디냐면 KEC라는 상장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IA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IA 요게 따로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뭐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니까 세번째가 질화관룸 GAN 이게 이제 질화관룸 요게 사실은 A가 소수 그 그 뭐냐면 소문자 요게 A프로랑 암호센스 이거 다 아시죠? A프로는 2차전지 장비회사죠 요새 좀 주가 오르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전력 반도체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대요 암호센스는 암호텍의 자유사죠 이것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은 ST랑 ST가 파워테크닉스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RFHRC 요 기업들이 향후에 각광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서 제가 좀 해놓은 거예요 이 시장을 그냥 관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존재감이 없던 시장에서 뭔가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저는 보고서가 잘 나왔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본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좋아질 거 없던 것에서 뭐가 창조될 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꼭 한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요일 잘 보내시고 오늘 좀 간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지금 사실 금요일 7시에요 밤 그래서 퇴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3분 25분 정도 걸렸는데 짧게 했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좀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은 이제 월요일날 좀 마음 편히 좀 잘 쉬시고 저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든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 얼굴도 이게 초췌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좀 적절히 좀 대응 못 해 드려서 너무 항상 죄송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하자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